안녕하세요. 테일즈런너 모델입니다. 제가 왜 가면을 쓰고 있는지 궁금하죠? 처음부터 모든걸 모든걸 알려드리고 시작하면 재미없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여러분께 다가가기 위합니다. 자,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아, 그래서 여러분께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잘 보고 맞춰보세요. 그리고 가장 빨리 저를 맞추신 런너님에게는 100만 캐시와 이 가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답을 맞춘 런너님 중 추첨을 통해 천 분에게는 문상을 쏩니다. 빠바밤 지금 바로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서 저를 맞춰보세요. 쪼! 출발! 힌트는 요즘 가장 핫한 아이돌입니다. 그리고 저는 솔로는 아니고요. 팀인데 팀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잘생겼으니까요! 하하하하하하! 네, 장난이었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저를 맞추실 수 있는 힌트를 부분적으로 아주 부분적으로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입술! 이 입술에서 아주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손! 보이시나요? 짜라란!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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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테이즈런너와 여러분을 함께할 저희 팀 많이 사랑해주세요! 뿅뿅! 네! 7월 20일에는 저희 정체가 밝혀지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테이즈런너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7월 20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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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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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